출동 준비 완료! 야생동물 구하기 대작전 고부 아저씨! 세척장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그게 말이야! 나도 비누 거품을 좋아하지만 이건 거품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 그래, 맞아! 톱니바퀴 부품이 떨어져 나가면서 거품기에 문제가 생겼어! 버키가 지금 잦는 중이야! 부품이 보이질 않아요, 고부 아저씨! 샅샅이 다 뒤졌는데, 두 번이나요! 물기부터 말려야겠다! 버림이는 봤어! 가끔은 힘들게 찾아 헤매던 해답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법이지! 호기, 단대실로! 출동이야! 세척장 잘 고쳐! 난 갈게! 하늘이 누나! 오늘은 어디로 가면 돼? 안녕, 호기! 오늘은 케냐로 가야 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지! 케냐에는 큰 도시도 있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시골도 있어! 케냐에 바라카라는 친구한테 택배를 배달해줘! 좋았어! 고마워, 하늘이 누나! 케냐 사람들은 스와일리어를 많이 써! 고맙다고 할 때는 아산때라고 하지! 인물을 알려줘서 아산때! 그럼 출동 준비 부탁해! 호기, 출동 준비 됐니? 출동 준비 완료! 케냐로 출발! 여기가 케냐구나! 야생동물들이 많네! 안녕, 사자야! 준비 다 했니, 바라카? 네, 엄마! 어쩌지? 가방에 구멍이 났네... 택배했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택배지? 난 보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케냐에 온 걸 환영해! 난 바라카고 이분은 우리 엄마셔! 만나서 반가워! 어, 난 택배 주문 안 했는데... 엄마가 주문했단다! 어서 들어가서 열어보렴! 새 가방이잖아! 신난다! 아산때, 엄마! 빨리 가야겠어요! 늦으면 안 되니까! 어디 가는 거야, 바라카? 학교가! 오늘이 바로 새학기 첫날이거든! 우와! 우지 재밌겠다! 나도 따라가도 돼! 그래, 같이 다녀오렴! 잘 다녀와! 아산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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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기 봐! 얼룩말이야! 저긴 원숭이도 있네! 코끼리도! 빨리 공항에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케냐의 야생동물과 풍경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어! 어떡하지! 나 큰일 났다! 네 말 듣고 생각났는데 여름방학 동안 어떤 재밌는 일을 했는지 발표하는 숙제가 있어! 걱정마! 아직 방학은 끝난 게 아니야!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는 말이야! 그 사이에 신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네가 있는 곳은 케냐니까! 어? 무슨 손이지? 아기 기린이야! 도움이 필요해 보여! 이제 됐어, 아기 기린아! 기린이 아산때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아기 기린아! 아마 목이 말라서 강을 찾아왔나봐! 강이라니? 무슨 강? 여름에는 물이 말라있어! 하지만 장마철이 되면 이곳은 물살이 빠른 강으로 변하게 돼! 비 온다! 땅과 야생동물들한테 이 비는 아주 소중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강물이 아주 빠르게 불어나거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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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말대로 강물이 무지 빠르게 불어나네! 어? 으악! 걱정마 아가야! 강 건너는 거 도와줄게! 으악! 으악! 어쩌지! 엄마 기린도 도움이 필요한가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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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도움이 필요해! 어쩌지 호기? 걱정마! 슈퍼윙스팀한테 도움을 정하면 돼! 슈퍼윙스팀이라고? 멋지다! 본부! 나와라! 여기는 본부! 무슨 일이야 호기? 바라카와 같이 케냐에 있는데 강물이 불어나서 야생동물들이 갇혀버렸어! 우리가 도와줘야 해! 흠.. 야생동물들을 구하려면 슈퍼윙스가 나서야겠는데 어떤 팀이 좋을까? 어느 팀이냐면 그렇지! 으악! 동물들을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옮기는데 만들기팀이 도움이 될거야! 삼촌! 케냐에 있는 호기한테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알았다 하느라! 만들기팀 출동 준비! 으악! 팀원들 출발! 아... 니 친구들이 빨리 와야 할텐데 저기 돈이랑 폭행해 오고 있어! 이젠 문제없어! 응 만들기팀 출동! 군이반 미자동! 터디! 변신 파워! 포기! 변신 파워! 포기! 변신 파워! 슈퍼 윙 준비 완료! 슈퍼 윙스가 정말 날 도와주러 오다니! 야생동물을 모두 태우려면 커다란 배를 만들어야 해! 도닉! 퍼키! 우선 떠내려가는 통나무들을 모으자! 좋았어! 배 만들기 액션! 그 왼쪽도 됐다! 완성이야! 좋아! 이제 동물들을 구하자!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학교엔 눕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라카 선장님! 늦지 않게 데려다 줄 테니까요! 포기! 전속력으로 가자! 저기 앞에 우리 학교야! 어?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졌잖아! 멈춰! 지각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교에 못 갈 것 같은데?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배를 멈춰줄게! 가다라! 아싸한테 얘들아! 그쯤은 친구들한테 영원히 가야겠다! 여름방학 동안 겪은 재밌는 일에 대해 얘기해줘야 하는 게 걱정이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뭣어, 바라카! 신기하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서 듣고 싶구나, 바라카! 아! 그렇구나! 나 방금까지 최고로 신나는 여름방학을 보냈어!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지? 이만 갈까? 월드공항들아! 아싸한테 얘들아! 슈퍼윙! 임무 완료! 축하로! 으 à ーい Long 저게 making 밥 き Turn